지우의 커플 포즈 한번 보여주실래요? 둘, 셋 내 마음의 발라드 정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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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와... 귀여워 죄송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점수에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지훈이가 이거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룹할 때 저 친구가 이거 개발한 친구야? 개발자예요? 아니 아니 이거 처음에 쓴 거 박지훈 씨 조장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마이크 들어줄게요 어 받쳐주신다 세상에 내 마음속에 쪼장 아 쪼장이네 아 쪼장이구나 아 쪼장이네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수 있나요? 다리를 하셔야 돼요 다리를 아니 이게 중요하네 이게 다리를 하셔야 돼요 둘, 셋 둘, 셋 내 안의 발라드 쪼장 쪼장 발목 꺾이는 줄 알았어요 이주일 선생님처럼 그리고 슬랩스틱이 된다 네 그weise 이 안의 발목이 하나의 발목이